아 진짜 그거 아 야 메뉴셜가 없냐고 해 아 이거 안에 지원이 형이랑 다 있어 아 진짜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 싸워지잖아 자 이건 신세력이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서 아유 아주 칭찬해 자 우리가 이번에 갈 곳은 어디죠? 철쩍 지내기 호동 형이라 하니까 자꾸 옛날사람대가 아 근데 규현이가 어떻게 또 신세윽이 이렇게 뭐 SM이 꽂아줬겠지 뭐 뭐 SM이 꽂아줬겠지 뭐 자 이제 규현이 이제 신세윽이 찍고 바로 또 군대 가야되니까 야 아주 칭찬해요 위너 아 너무 사랑합니다 가현이 아 사랑합니다 아프라니 아우 장수랑 감사합니다 아우 정시가 없습니다 아우 정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.